오, 역시 깨끗하게 예쁘다. 오, 계단이 있는 데구나. 복싱집이에요. 아, 거실이랑. 아기가 올라가 봤다니까. 여기서 무슨 작업. 어머, 누구세요? 남편이에요. 우리 남편이에요. 아니, 생겼네. 원래 연기자인데 운동도 트레이너도 해요. 아, 소리도 크고. 뭔 소리야? 아, 운동하시네. 원래 저게 당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당겨. 되게 무거운 거 들고 있어요. 천장에 닿을까 봐 다 겁이 나네. 간산 머리로 막아야 돼. 완전 애기구나. 너무 귀엽다. 어떡해, 어떡해. 너무 귀여워. 저걸, 저걸 입고 잔다고? 너무 귀여워. 안녕하세요. 미호 남편 배우 이경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미호 매니저 하고 있고, 그리고 집안일, 그리고 육아, 미호 트레이너, 그리고 지금 이제 편집까지 제가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일곱 가지 정도 직업이 있죠, 현재. 미호 트레이너. 남편이 진짜. 굉장히 빠빛더라. 엄청 잘 되시잖아요. 아, 참. 많이 다르다. 매니저이는 운동하고 있고, 남편은 애복하고 있고 그러네. 그러네요. 열심히 하고 있어? 어후. 열심히 하고 있어? 아이, 잠깐 스톱. 앞으로 좀 더 가봐. 아, 요번 알아서 그렇게 해. 아, 허리 펴고. 심지어 또 운동 봐주세요. 운동해요? 운동해요, 운동해요. 너무 좋겠다, 근데 집에 저렇게 봐주시는 분 있으면. 무섭게 해. 몇 개 더? 하나. 자, 둘. 자, 셋. 빨리 모델로 돌아가고 싶잖아? 그걸려면 두 배로 열심히 해야 돼. 줘봐, 줘봐. 로마야. 아니, 저게 어떻게 가능해요? 도중한 거 아니지? 아니에요. 자격증도 있으니까. 있어요. 그래요.